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5월 월경경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5월 월경경정은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 cpu를 구매하실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기의 인텔이라고 얼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못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텔 13, 14세대 연산 오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이 대폭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13, 14세대 코어 프로세서 제품 게임 구동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원인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얼리언 엔진 기반의 게임에서 게임 실행시 강제 종료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철권 8을 필두로 렘넌트2, 배틀필드2042, 호그와트 레거시 패럴드 등등 꽤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게임들이죠 이런 인기 게임을 실행하면 렌더링 리서스 할당을 위한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프로세서가 문제라고 합니다 원인은 과다한 전압, 전류 공급 문제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인텔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높은 전력 공급량 혹은 전압을 조금 더 주고 보통 보드가 세팅돼서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 쓰면 문제가 생긴다고 인텔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바뀐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미 인텔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전력 전압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인텔이 야, 그것 때문에 우리 CPU가 지금 고장나는 것 같아 하지마! 라고 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게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히 어디가 불량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공급량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홍보했던 써몰 밸런스틱 부스트라는 TVB라는 기능도 끄는 걸 권장 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동작의 안정성을 깨하기 위해서 전압을 조금 더 올리는 CEP 기능도 끄라고 하고 있고 전력 제한이 풀려있는 보드들도 전력 제한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든 적용을 해버리면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져요 인텔 CPU가 i9은 i7보다도 못한 성능도 떨어지고요 i7은 당연히 거기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i5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보드에서는 30% 가까이 떨어지고요 적게 떨어지는 보드에서도 1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바이오스가 막 올라오고 있긴 한데 베타바이오스는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아수스의 베타바이오스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베이스 라인이라는 베타바이오스가 있어요 그거 사용했을 때 그나마 성능이 조금 더 딴보드보다는 잘 나오고 기존보다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불안정성도 좀 덜하니까 이번 때는 웬만하면 아수스 보드로 가시고요 i9은 일단 구매하지 마세요 i9은 이 이슈가 제일 잘 터집니다 근데다가 저 베이스 라인을 거는 순간 i9은 i7은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i7도 12%에서 2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사의 R라인보다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웬만한 유저들 꼭 인텔을 가야 되는 게 아닌 이상 AMD 라이젠 시리즈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이젠 시리즈 AM 타입 보드는 다음 주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 쓰시다가 쓰는 CPU 팔고 새로운 CPU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이런 이슈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세강에 끼지 마시고요 제가 기존에는 진짜 14700K를 많이 추천했는데 이 이슈 터지고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강에 끼지 마시고 이 이슈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기 낼 때 소나기 뚫고 집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산 들고 마시던지 소나기 잠시 피했다가 집에 가는 게 맞겠죠 그는 의미로 이번 달에는 인텔의 추천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다만 i5의 경우 해당 이슈와 크게 연관이 없으니 기본 전압과 기본 전력 공급량이 낮기 때문에 i5의 구매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적용하려면 K버전 CPU는 성자가 그나마 적은데 론K버전 CPU는 TDP 65나 125 정도로 제한이 되면서 큰 포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추천했던 14500K, 13400K 이런 애들은 다 빼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빠졌다고 알아두시고 영상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뭐 숨가쁘게 이슈부터 이야기 됐는데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올바른 알 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제 판매량에 좀 악조건이 있더라도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용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만원대 사무용 견적 두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무용 견적은 요번에 바뀐게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AMD 쪽 견적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인텔은 멀티 성능이 떨어지고 내장 그래프 성능이 AMD의 CPU보다 조금 떨어져요 실 구매가도 약간 더 비싸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AMD로 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텔의 장점 없나요? 하실까봐 말씀 드리자면 비교적 창을 적게 띄우거나 정말 라이트하게 쓸 때는 반응이 약간 더 빠릅니다 싱글 클럭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IPC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IPC는 클럭당 성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단한 용도로 쓸 때는 12,100이 조금 더 빠릿할 텐데요 창을 여러 개 띄우고 쓰거나 뭘 하나 보면서 엑셀 작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용도로 쓰고 싶다면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가성비도 AMD 쪽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AMD 견적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둘 다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면 저거도 80만 대 이상 견적으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인텔 견적 자세히 보자면 12,100을 추천드려요 애프로 가시면 안 돼요 애플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 안 뜹니다 그래픽 카드 안 타시면 이런 사무용 그래픽 카드 안 달기 때문에 꼭 12,100으로 가시고요 13,100이나 14,100이 있는데 이거 추천하는 업체가 있다면 웬만한 그러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12,100, 13,100, 14,100 이름만 들어보면 세대가 달라지면서 훨씬 성능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제품입니다 클럭만 조금씩 올려서 내놓은 게 13,100, 14,100이거든요 근데 클럭 조금 오르고 가격은 막 4만 5만원씩 올랐어요 실성 차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00 쓰는 게 지금 물건도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얘네들 올려봤자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추천한다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자는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100으로 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기본 클럭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클럭은 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보드는 H610 MK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아수스 저가용 보드가 분량이 좀 덜 나거든요 10만원 밖에 안 하고요 이거 쓰시고요 혹시나 나의 모니터 포트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H610 M S2H 이 보드 쓰세요 얘는 내장 그래픽 포트가 4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모니터가 다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쓰던 모니터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장 출력 포트가 많다는 거는 2개, 3개의 모니터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혹은 아무것도 못한다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램은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 2개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16기가 하나로 달면 안 되나요? 나중에 16기가 하나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의미 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16기가 하나 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 드물고요 8기가 2개를 꼭 꽂으셔야 듀얼 채널 지원되거든요 듀얼 채널 지원되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안 떨어져요 싱글로 꽂으면 내장 그래픽 성능은 한 20-30%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CPU 순수 성능도 한 8% 떨어지니까 꼭 짝수로 꽂아주세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처음보다 16기가 2개로 가시면 됩니다 삼성 메모리도 가셔도 되는데 마이크론이 좀 더 싸기 때문에 마이크론 메모리 8기가 2개로 넣어뒀어요 자 내장 그래픽이에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능은 게임을 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화면을 띄우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P31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이걸 가장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디렘리스 중에 좀 괜찮은 거 보자니 SN580이나 SN770쯤 돼야 좀 괜찮아 보여요 그보다 더 싼 5만원 6만원대 디렘리스는 형편없는 컨트롤러 중고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나 랜드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지상랜드가 들어가 있거나 디렘리스인데 같은 디렘리스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도 성능이 크게 저하가 없는데 조금만 용량이 큰 파일을 옮기더라도 속도가 하드 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디렘리스가 많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 쓰자니 한 7만원 6만 5천원 줘야 돼요 그래서 디렘리스 괜찮은 거 쓸 바에는 그냥 만원 더 주고 혹은 7천원 더 주고 하이닉스 P31 천 개 한 개도 분량이 날까 말까 매우 낮은 분량률을 가지고 전력도 적게 소비하고 발열도 낮고 그리고 성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는 디렘이 있는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P31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들고 와 가지고 이거 괜찮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보통 이것보다 더 싸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 SSD 품질 비교표 얼마 전 올라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 제품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쓰는 이유가 이게 300W, 250W, 450W 이런 걸로 다 커버될 거예요 전력 소비랑은 100W도 안 되거든요 근데 500W 추천한 건 그런 제품들 중에 멀쩡한 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00W 중에서도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인데 당연히 분량률이 달라요 사용하는 소작 품질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 두 제품 정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한테 분량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어넣어 둔 겁니다 만익은 브론즈급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 시장에 충분히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이거 지금 Hyper-K FSP 제품이죠 이거 지금 다 나와 있으면 검색하면 안 나올 텐데 웬만한 소매자로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분량률이 매우 낮은 파워 중에 하나니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넣었는데 이게 좋아서 넣었다기보다 그냥 CD로는 장착되고 저렴한 제품이라서 사무용대로 무난하게 쓸 제품이라 넣어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견적 졌을 때 대충 부품 가격은 48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최저가를 사기 좀 어려우니까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붙겠죠 택배비 생각하면 2,3만원 더 붙을 거고요 그래서 실구매가는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사시면 게임의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으로 쓰시거나 인강용으로 쓰시기에 무난한 PC입니다 자 그 옆에 AMD꺼 거의 모든 구성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짧게 하자면 CPU가 바뀝니다 4650G, 루누아르 이거 6코어 제품이죠 얘는 4코어 제품이고 그래서 멀티 성능이 뛰어나고 내장 그래프 성능이 좀 더 좋은 루누아르 쓰시거나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3만원만 더 주면 이 루누아르보다도 조금 더 빠릿한 제품 쓸 수 있어요 5600G쯤 되면 12100하고 또 크게 빠릿하면 차이가 안나고 멀티 성능도 이 루누아르보다도 10%인가 더 높아요 그래서 총 금액에서 3만원 딱 증가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예산에 따라 1,2번 선택하세요 얘네들도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소음은 있으니 쿨러 AG400정도 달아주면 좋은데 필수는 아닙니다 보드는 바뀌어야 돼요 보드 인텔하고 AMD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보드는 일단 ASUS PRIME A520MA2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MSI꺼 좀 더 싼 거 있던데요 이러면서 아 예즈라꺼 좀 더 싼 거 있던데요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 만원 더 싼 데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이 PRIME A2는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고요 거기다 램슬롯이 4개나 있어요 그 외에 확장성도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좀 더 안정적이고 램슬롯이 고장나도 옆에 램슬롯 옮겨 꽂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저렴한 제품 만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그거 사시면 램슬롯 2개고 전원부에 방열판이 없어서 차원 업그레이드도 좀 어렵고요 확장성도 좀 떨어집니다 팬헤더 이런 것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아끼지 마시고 보드는 이거 쓰시는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가성비는 제일 싼게 가성비가 아닙니다 가격대비 품질이 높거나 옵션이 좋은 놈이 가성비에요 그래서 이 PRIME A2 쓰시고요 이거 가끔 품질 나거나 그러면은 팬텀게이밍4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B550 보드입니다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A보드가 아니라 B550이니까 PCI 4.0을 지원합니다 그거 크죠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에즈락 프로포 쓰면 될 거에요 이거 PCI 4.0 똑같이 지원하고 사운드 칩이 상용됩니다 지금 A550MA나 팬텀게이밍4 이런거는 사운드가 897이라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AC1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포는 그래서 조금 더 고품질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는 똑같이 아까 마이크롬 메모리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 써야 된다 이런건 아니에요 삼성꺼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꼭 2개로 꽂으세요 16개가 2개 꽂든 8개가 2개 꽂든 여러분 필요 용도에 따라서 2개를 꽂으세요 그래야 성능이 안 떨어집니다 듀얼 채널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프 성능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GTX750이나 1030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SSD 뭐라고 그랬어요 디렘리스 60만원대 사는 것보다 그냥 나는 더 비싸더라도 이 하이닉스 P3에 가야 저전력 저발렬 분량이 확연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좀 차더라도 쓰기 속도 저하가 디렘리스보다는 확실히 덜하니 많은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많은 안 끼지 마시고 이거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 50만원대에 2만원 큰 돈 아니죠 치킨 한 번만 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신 한 번 사면 3,4년 쓰잖아요 적어도 2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 보드에 만원 SSD에 만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낮은 파워는 사실 품질이 떠서 쓸만한 제품이 없어요 이 정도쯤 돼야 시중에 검증된 분량율 1,2% 내외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4만 얼마짜리 4만 얼마짜리 있는거 저도 압니다 근데 걔네들은 일단 500이라 적혀있고 실제로 출력은 450밖에 안되거나 분량이 좀 더 높거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만큼 비지덕입니다 케이스는 아이구즈 해치 미오 케이스가 아담합니다 그리고 기본펜 3개를 제공해줘요 나중에 그래픽카드 추가한다 해도 어느정도 쿨링이 해결될거고 LED 없는 펜이라서 어르신들한테 선물하기 좋습니다 그분들 불 꺼놓고 그냥 가볍게 유튜브 보고 있거나 영화보고 있거나 그럴때 거슬리지 않게 LED 없는 제품으로 해주면 좋겠죠 가격대비 마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물론 가격대비입니다 10만원짜리 이런거랑 비교하면 마감이 나빠요 근데 같은 3만원짜리 치고는 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맛에 쓸만한 저렴한 케이스라 생각하고 이걸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짰을때는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쥬얼한 게임 그러니까 바드 고스톱 포커 롤 중옥 이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 정도 돌아가고 실제 대부분 용도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용도에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으로 쓸만하다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너무 하드한 사무용으로는 안되고 영상편집 이런건 안되고 간단한 포토샵 또는 조금 용량이 큰 엑셀 이런거 돌릴때 조금 더 유리한 PC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50G로 본체 견적 짰을때는 부품가격이 한 45만원 정도 나올거고요 5600G로 본체 견적자면 부품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택배비 혹도는 조립비 생각하면 한 5만원씩 더 문다보시면 될거고요 그래서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중반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AMD 사무용 PC 설명드렸고 사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게임을 하려면 최소 마지노선을 써야되는 PC는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80만원대 PC 게임을 하기위한 마지노선 PC를 같이 보도록 하죠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인데 이거는 FHD게이밍 용도지 이거가지고 QHD 4K에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질문하시더라구요 이번주 정도면 제가 4K 모니터 쓰는데 게임 잘 돌아가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4K는 거의 4,500만원 때려박아야되고요 QHD도 200만원 이상 때려박아야 여러분이 원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FHD에서 그것도 초고사양이 아닌 게임만 즐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FHD에서 고사양 게임까지 즐기려면 100만원대까지 가야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HD 고사양 게임 100만원 110만원대 QHD 고사양 게임 200만원대 4K 고사양 게임 400에서 시작 정도로 보시면 될거에요 자 80만원대 견적은 5,600 이번에 12,100 뺐어요 12,100이 지금 134,000 정도 하는데 5,600하고 많은 차이밖에 안납니다 5,600은 6코어짜리 CPU죠 아시죠 12,100은 4코어짜리 CPU입니다 물론 게이밍에서는 서로 비슷한 프레임이 보이긴 하지만 게임하다가 간단하게 옆에 유튜브 영상 하나만 키워놔도 5,600이 훨씬 프레임 방어를 잘해요 12,100보다 12,100이 코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다운받으면 더 심하게 차이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는 멀티 성능이 게임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있는 5,600을 아는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많은 밖에 차이 안나면요 5,600은 기본 클럽 쓰면 조금 소음이 있어요 성능은 거의 저하가 없는데 그래서 AG400을 추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원 정도니까 이거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보드는 A520MA 근데 이 보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PCI 4.0을 지원 안해서 여러분 4060 이런거 쓸 때는 성능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신다면 1660이나 6,600 정도 쓸 때는 성능자가 거의 없거든요 고른거랑 조합할 때는 A520MA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옆에 견적은 4060이나 4060이 태어있으니까 보드를 웬만하면 A보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추천목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래픽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유없이 바꾸는거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냥 더 싼거 넣으면 안되냐고 바꾸신 분이들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여튼 보드 이거 쓰시면 램솔롯 4개고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그나마 준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드가 무난하고요 혹시나 내가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하는 생각이 있다면 B550M 팬텀게이밍4 이걸로 올리세요 살짝 요건 PCIe 4.0을 그래픽 슬롯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올리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뭐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운드 칩이 조금 더 좋은게 되겠습니다 방열판도 조금 더 커지고요 그래서 3번은 내가 스피커를 만에 2만원 짜리가 아니라 그래도 한 5,6만원 하는 헤드셋을 끼거나 한 6,7만원 하는 스피커 쓰고 있다면 그러면 3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대부분 게임은 8기가 2개만 넣어도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초고사양게임 아니면 웬만하면 다 돌아가요 근데 이 PC가 초고사양게임 할 수 있는 PC는 아니죠 그래서 마이크론 메모리 8기가 2개 넣으시면 됩니다 절대 16기가 하나 넣지 마세요 듀얼 채널 지원 안하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대폭락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초보는 1669 슈퍼 쓰세요 분명히 RX 6600이 성능이 좋은건 맞는데요 RX 6600은 드라이버 버전을 잘 찾아서 쓰셔야 여러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컴초버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컴초버는 GTX 1669 슈퍼 쓰시고 그리고 컴퓨터 좀 안다 싶으면 RX 660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만원대랑 110만원, 100만원대 견적이랑은 프레임이 1.5배에서 1.8배까지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여유가 있다면 20만원 더 투자해서 프레임이 50% 이상 증가하는걸 많이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그냥 이정도로 가세요 SSD는 P31 넣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방열판 필요없는 저발력 저전력 거기에다가 분량률이 1000개, 1개 생길까 말까 낮은 분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D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용량 채워 쓰더라도 쓰기 속도가 크게 느려지지 않아요 D램 리스트 제품들은 컨트롤러 분량도 높은 확률로 나고요 D램이 없기 때문에 용량이 좀 찼을 때 쓰기 속도가 크게 저하되기도 합니다 물론 캐싱 기능 용량이 요새 좀 많아가지고 용량이 안 차 있을 때는 꽤 성능을 잘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텐데 보통 SSD 하나 꼭꼽을 쓰는데 용량을 안 채우고 어떻게 씁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P31 쓰시는게 맞습니다 파워는 500W 파워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마이크로닉스 클래쉬2는 시중에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고 마찬가지죠 FSP Hyper-K도 분량이 낮기로 유명한 스탠다드급 파워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제품 추천드립니다 요거 조금 더 싼 제품들 분량률이 확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 않아요 이 두 제품보다 한 두세배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잘 안 쓰이는 겁니다 업자들도 대부분 마이크로닉스 클래쉬2 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업자들이 얼마나 빠삭한데 왜 이거 쓰겠어요 자 그리고 DK200 이거 그냥 좋은 케이스에 따라서 넣어놨다 이기보다 이 가격대에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에요 다만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LED 제공하는데 LED 끄거나 이런건 안되고요 강파도 좀 얇아요 하지만 가격대비 쿨링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하지만 쿨링 쏘쏘한 케이스 정도로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강판 튼튼하고 조용한 케이스 쓰고 싶으면 아이고즈 C60 쓰세요 이게 140mm 펜 쓰고 있고 LED 오프도 가능하고 강판도 조금 더 두꺼워서 소음이 비교적 적습니다 혹은 옵션이 좀 좋은 케이스를 원하시면 DRX70 가세요 DRX70 같은 경우에는 LED 끄는 것도 되고 펜 속도 조절도 됩니다 버튼으로 그래서 속도 절반을 떨어뜨려서 조용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전면 C타입도 제공하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는게 80만원, 100만원 대 견적에서는 적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5600에 1690% 짰을 때 약 부품 가격은 76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최저가 합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줘야 될 거에요 그래서 한 76만원, 7만원 정도 줘야 될 거고요 졸업비 생각하면 80만원 정도 나오겠죠 초고사인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디아2 레젤렉션, 오버워치2,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상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20종 딱 쳤을 때 나오는 게임들죠 그거 대부분 다 상호복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 고사인 게임, 스팀 고사인 게임 그런 거 즐기기에는 1690% 성능은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프레임이 6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60, 7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방어는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100만원대 견적까지 올려주시면 사실 FHD에서는 현존하는 게임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대 견적 지금 같이 보도록 하죠 100만원대 견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AMD 견적에서 바뀌는 점이 일단 CPU는 똑같아요 5600, 맞죠 똑같죠 5600이 6코어에 가장 저렴한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성능이 이 정도급 진짜 가성비가 이거보다 좋은 놈 찾기 힘들 정도로 이 정도급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놈이 5600X가 있는데 5600X는 5만원 가까이 비슷한데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5600X 가시고 쿨러는 AG400 쓰라고 그랬죠 소음 심하다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A보드가 우선 추천이 아니라 B보드가 우선 추천입니다 왜? 그래픽카드가 406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60, 4060 Ti는 PCI 4.0을 지원하지 않으면 성능이 5% 정도 떨어집니다 그에 대한 관련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B550M Phantom Gaming 4 저렴한 맛에 쓰는 B550 보드 요거 일수는 추천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원한다 싶으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TUF B550M Plus 이게 비싼만큼 품질이 좋아요 보드 자체도 더 이쁘고요 그리고 아 난 도저히 안되겠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성능 5% 떨어지도 된다 하시는 분만 3번 가세요 메모리는 똑같이 8개와 2개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거 가지고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하고 싶으면 메모로는 16개와 2개로 변경하세요 이번에 팅그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메모리 수동 오버 할 줄 모르는데 프레임을 좀 올리고 싶다 싶으면 요거 사시면 돼요 그럼 보통 업자는 XMP 다 공짜로 걸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69 슈퍼나 알렉스 유치원 백이 아닌 4060 씁니다 4060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이 제품을 썼을 때 초고사양 게임을 한다고 쳐도 80에서 90프레임 이상 나오고요 여러분 보통 즐기는 중고사양 게임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준수한 성능의 FHD용 그래픽카드입니다 요거 1순위에 추천드리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110만원 중반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면 4060 티아이 쓰세요 프레임은 한 12% 정도 더 증가합니다 돈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어요 보통 1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보드를 낮추기보다 글카를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해요 7600이 있거든요 7600이 4060이랑 성능이 거의 흡사합니다 대신 가격은 얼마? 네 9만원이나 더 쌉니다 9만원 더 사서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라데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이슈 있는 버전을 좀 피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컴퓨터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SNCD는 아까 얘기했죠 저전력 저발렬에 분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하이닉스 P31을 가장 추천한다고 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거나 아니면 1TB급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PN9A1 쓰세요 가격이 3만원만 더 주면 1TB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 제품은 P31보다 분량이 좀 높아요 P31은 1000개 팔아서 1개 분량 나거나 아니면 분량이 없거나 그러니까 0.1% 내외 정도의 분량이 나는데 PN9A1 같은 경우에는 한 0.8% 정도 분량이 났었거든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분량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러분 디렘리스 어둡지 않은 것은 분량률이 3% 4% 나와요 그런 애들은 배수로 따지면 몇 배에요 P31에 4,50배고 PN9A1에 5배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제품이 그나마 가성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개 안 사보니까 그 분량률에 대해서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부품별로 분량률 1푼씩 나오면 부품이 보통 7,8개 되기 때문에 분량률 7,8%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률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러니 웬만하면 P31 쓰시고 용량 좀 큰 거 원하시면 PN9A1 가성비로 쓰세요 그리고 좋은 제품인데 분량도 덜 나고 AS기간도 빵빵하게 해주는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SM850X라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1TB가 아무래도 PN9A1 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100년 수입 정식 AS가 안 되는 거고 밑에는 정식 수입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31의 가격이 거의 두 배 주셔야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거죠 P31도 1TB가 있는데 걔도 한 14만원 정도 해요 여러분 대부분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용량 조금 큰 거 원하시면 2번 선택하시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조금 늘려놨는데요 여러분이 4060 쓸 거면 500W 여전히 쓰셔도 문제는 없고 4060Ti 쓸 때만 100W 늘려서 600W 가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500W로도 4060Ti 사용이 가능한데요 CPU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소음에 조금 더 시달려요 그래서 600W로 수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니스 클렉스2는 시장에 충분히 검증된 분량일 적은 나름 가성비 제품이고요 Hyper-K FSP 제품이죠 FSP 제품도 시중 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다 검증 받은 분량이 적은 파워입니다 그래서 보통 1,2번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끔 그래도 나는 골드급 조금 괜찮은 거 전기료 아낄 수 있는 거 쓰고 싶다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스트로 GD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서파라고 요새는 하이파워라고 불리는데 좀 괜찮은 OEM 회사의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니스가 거의 거 들어가서 스티커 붙여서 파는 겁니다 이것도 분량이 적은 그나마 저렴한 골드 입문용 파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급에도 ATX 3.0을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ATX 3.0은 12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더 높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 유용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크치 전력량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CPU나 그래픽카드나 전력소비량이 이렇게 막 튀어요 튀는데 그 튀는 거를 훨씬 더 방어를 잘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품질이 좋은 브론즈 파워로 보면 돼요 근데 브론즈는 브론즈죠 좀 비싸서 우선 추천 아니고 4순위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파워를 추천드리고 케이스는 DK200 아까 얘기했죠 그냥 싸지만 풀링이 괜찮은 케이스 C60 비교적 소음이 덜하고 LED도 끌 수 있고 강판이 튼튼해서 어 나름 괜찮은 중가형 케이스 어 DRX70 C60하고 가격대는 비슷한데 옵션이 더 좋은 케이스 팬속도 조절도 되고 LED도 끌 수 있고 전면 C타입도 있고 대신 강판 좀 얇습니다 요 셋 중에서 선택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이쯤에 선택하시고요 가끔 이 견적에 DS900 넣으신 분인데 4060은 DS900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4060은 근데 여기 좀 K버전 CPU 쓰고 좀 더 높은 그래픽가 쓸 때는 이 DS900같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4개 중에 선택하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5600X와 0.2클럽 밖에 차이는 안나는 5600을 사용했기 때문에 11400하고도 비교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적습니다 FHD에서 대부분 게임이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상태로 상호 혹은 프롭으로 사용이 가능하구요 11세대 CPU 여러분 i5나 i7 요런거 사서 조합하는 것보다도 게임 프레임 방어를 잘하는 FHD용 나름 가정용으로 다용도로 쓰기 좋은 PC를 소개시켜 드렸구요 이거하고 매우 흡사한데 나는 꼭 인텔 가야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은 딱 두개만 바꾸면 됩니다 남의 다 똑같구요 CPU는 12400F 근데 이거 살 때 꼭 벌크로 사세요 왜? 정품이 많이 비쌉니다 정품이 한 3만원 가까이 비싸가지고 그냥 벌크로 사시구요 대신 벌크는 기본 쿨러가 없습니다 AG400 하나 다하세요 2만원 주고 그럼 정품 사고 기본 쿨러 붙였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그렇게 구매하시고 보드는 에즈 에즈라게 아니라 보드는 이 AMD하고 인텔하고 혼용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은 B760 쓰셔야 됩니다 오고 못써요 B760DS3H 이게 좋은 보드가 아니라 그냥 방열판 있고 저렴한 보드입니다 레드슬론 4개 있고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B760M 어로스 엘리트 근데 요거 품절 직전이더라구요 요거는 이제 차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쓰는 용도인데 아마 그 품절될테니까 대부분 유저는 그냥 DS3H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시면은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오 크게 달라진 점 없고 5600보다 그냥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이 조금 좋아집니다 대략적으로 10% 정도 좋아지는데 약간 진짜 약간 더 빠릿하고 진짜 약간 더 멀티 성능이 좋아요 그냥 인텔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 할 때는 5600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그거 할 때는 좋은데 게임 상당히 큰 차이가 안나니까 꼭 인텔에 가야된다 하시는 분들만 요 견적 보시고 대부분 유저는 그냥 앞에 거 견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00에 4060이나 4560T의 견적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 비용 같은 경우에는 4060으로 접했을 때 AMD 견적은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4060T로 갔을 때는 11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러 가면 그것보다 3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CPU 성능 3만원 주고 더 높은 거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게임에서 크게 프레임 차이가 안나서 여러분이 체감이 안될 겁니다 체감이 안될 거고 멀티 성능이 필요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10% 성능 차이가 3만원 더 주면 괜찮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적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 12400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13400이나 14400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 제품들 아까 얘기했던 인텔 이슈로 베이스라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순간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거의 제 기억상에 25% 가까이 떨어졌던 거 기억이거든요 그럼 12400보다 얼마 안좋아요 뭐 5% 뭐 이렇게 좋던데 그 정도면 그냥 갈 이유가 없더라고 5% 10% 좋던데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 둘 정도에서 선택하시고요 조금 더 좋은 CPU를 원하시면 바로 13600KF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13600KF 랑 14600KF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어떤 용도냐 자 앞에 견적으로 가면 이 견적은 CPU 성능이 확연히 올라가는 견적입니다 그래픽화 성능도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픽화 성능은 확 오르는 건 아니고요 4060 테이브보다 조금 좋은 정도인데 CPU 성능이 확 올라요 특히 멀티 성능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걸로 가실 때는 그 단일 스레드 성능 그러니까 빠릿함도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용도에 적합한데 일단 포토샵 할때 전문가들 대부분 다 이 정도로 갑니다 13600KF 14600KF 제 친구가 이제 타일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 웹툰하는 후배도 있어요 걔네들 전부 다 13600K 쓰고 있거든요 포토샵하기 정말 좋아요 라이트룸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주식 단타 초단타 치시는 분들 코인 초단타 치시는 분들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영상편집 하시는 분들 영상편집이 효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정말 길면은 i7 아니면 R라인 정도까지 넘어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냥 홈피디오 수준이나 유튜브 영상편집 길게 안하게 FHD로 한 10분 20분짜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요걸로 가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대왕대로 쓸 수 있는 PC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전에 110만원 견적보다 한 50만원 정도 뻥튀해야 되지만 게임 프레임이 한 20% 가까이 뻥튀게 되고 거기에다가 CPU 성능이 특히 그중에 멀티 성능이 준수해지면서 다용도 쓸 수 있는 PC라 보면 돼요 요 뒤편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QHD 시작이에요 대신 이제 비용은 210만원 정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4K 입문용입니다 여기는 거의 300만원 견적이 되니까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GHI 이렇게 긁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CPU는 대부분 유저는 14600KF 정품 쓰세요 다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면 13600KF 벌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인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품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AS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i5는 이슈가 덜 생기긴 하지만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드물게 발생합니다 뭐 제 경험상 아직 800개 0개니까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i7 i9은 200개 1개 정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안 생기니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찢어져 있는 정품 가세요 정품 가시고 웬만하면 그냥 1번 딱 선택하시고 쿨러는 rc1800 쓰면 될 것 같아요 소켓 가이드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K 버전 시표 쓸 때는 한 1,2도 더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필수까지는 아니고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고 rc1800이 quiet 버전이 있는데 quiet 버전 쓰지 마세요 걔 한 2도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rc180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rc1800이 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셋신 120 쓰시면 됩니다 어셋신 120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rc1800에 비해서 한 1,2도 차이나요 근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고 온도를 확연하게 잘 잡고 싶다면 수냉쿨러 쓰시는 게 맞습니다 라니 se360 이런 거 쓰시면 확실하게 온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쿨러는 요 셋 중에서 자기 형편을 생각해서 가성비로 가느냐 아니면 적당한 제품을 쓰느냐 아니면 확실히 쿨링이 좋은 걸 쓰느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보드는 박규포 보드 아니면 스틱스 보드 쓰세요 지금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스틱스 보드입니다 스틱스 보드가 성능이 비주 덜 떨어지고 베이스라인을 걸더라도 덜 떨어지고 베이스라인 상태에서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1번으로 찍고 싶어요 1번으로 찍고 싶은데 제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게 1번으로 찍고 싶은데 그래도 베이스라인을 안 긁고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번으로 해놨어요 베이스라인을 안 긁고 쓸 거면 박규포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전력 제한은 걸 필요 없을 텐데 박규포의 언더볼팅 기능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살짝 쓰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박규포나 이 스틱스 G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틱스 G는 자기의 특성이 몇 개 있습니다 쉽게 그래픽카를 뺄 수 있는 그 큐렛치 라고 부릅니다 큐렛치 버튼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빠져요 이거 누르면 그리고 상위 사운드 칩을 씁니다 박규포는 이제 최하위 사운드 칩을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얘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보드거든요 근데 나 보드도 좀 이뻐요 돈을 보시면은 4만원에서 3만원 더 줘야 되는데 그 많은 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틱스 G 가는 건 괜찮아 보이고 예산이 좀 빡빡하면 박규포 가세요 나머지 보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업그레이드 고민 잘 안하시겠죠 위급 이슈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600 팅그룹 메모리 16GB가 2개 쓰는게 무난합니다 8GB가 2개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인데 뭐 안 될 건 없는데 지금 다용도 PC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좀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PC라고 했잖아요 고사항 게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8GB가 2개 넣고 나중에 2개 더 추가하려고 그러면 메모리 클럭이 DDR5는 풀뱅 했을 경우 인텔은 4000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16GB가 2개 넣는게 좋습니다 16GB가 2개 쓰시고 삼성 메모리가 최신 주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한 2,300개 써도 분량이 안 나와요 물론 아직도 1년 전 주차가 섞여있기 때문에 1년 전 주차 당첨되면은 분량을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 삼성전자 메모리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맛에 삼성 메모리 써도 됩니다 근데 4000원 밖에 차이 안나요 에센코어 메모리가 있는데 에센코어 메모리가 대부분 언락 메모리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이제 메모리 전압을 좀 더 높게 줄 수 있어서 오버용으로 쓰기 무난합니다 그래서 오버클럽을 수동을 하실 분들은 3번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면 1,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60만원 견적일 때는 3번을 넣었을 때 160 견적입니다 XFX 6800인데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6800 지금 판매하는게 딱 한 조제품밖에 없습니다 라데온 써본 적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됩니다 드라이버를 좀 골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능은 4070ti급인데 새거가 50만원밖에 안 한다는 것은 매우 가성비가 좋은거죠 그래서 160만원 견적은 이거 하시고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은 210만원 견적이 있어요 210만원 견적은 4079 슈퍼 쓸 수 있습니다 4079 슈퍼는 확연하게 6800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6800은 QHD에서 한 100프레임 밖에 안 나오는데 4079 슈퍼는 QHD에서 13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성찰이 좀 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QHD 입문용 특히 QHD 144 모니터 쓰신다면 4079 슈퍼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지금 4070이 빠져 있습니다 왜 뺐냐고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4079 지금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요 4079 가격은 올랐고 4079 슈퍼 가격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가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고작 10만원 12만원 차이 나던데 그 돈 주고 성능이 12% 15% 올라가 그러면 그냥 4079 슈퍼 써야되는거 아닌가 맞죠 맞잖아요 전체가 200만원인데 거기서 10만원 12만원 더 주면 그러니까 212만원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성능이 12% 오른데 이득이죠 12% 15% 오른데요 그러니까 4079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지는 않지만 QHD 165 모니터 쓰신 분들은 4070Ti 슈퍼 쓰시면 됩니다 여유견적으로 깠을때는 한 250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250만원 견적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4K 입문하고 싶으면 300만원 박으셔야 됩니다 300만원 받고 5번에 4080 슈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4080 슈퍼 쓸 때는 파워를 850으로 올려주세요 750 쓰지 마시고 4K 유저는 CPU가 비교적 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080 슈퍼가 대충 4K에서 100프레임쯤 나오는데 13,600K나 14,600K면 잘 커버됩니다 300만원 정도 주면 4K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7800이 있긴 한데 요거는 우선 추천은 안하고 여러분 해상도에 따라서 혹은 예산에 따라서 아까 글카를 짚어드렸죠 이 4번은 무슨 용도냐 음 내가 QHD를 가고 싶어 근데 예산이 부족해 예산이 부족해서 QHD 좀 저렴하게 갈 방법 없을까요 하실 때는 한번 4번 보세요 1번 가는 거랑 4번 가는 게 총 견적에서 액수 차이가 꽤 나거든요 한 20만원 차이 나요 20만원 차이 나니까 200만원 이하의 QHD 갈 수 있는 견적 그게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라디오는 좀 써본 적 있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 추천은 자 알죠 407군 슈퍼가 제일 문화 생각해요 여러분 QHD 시작을 하든 FHD 고주셀 모니터 쓰든 그냥 407군 슈퍼 쓰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견적을 봅니다 고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SD는 이제는 500GB를 넣지 않을게요 500GB로는 위도우만 깔고 놔도 뭐 3-400GB 사이밖에 안 나와요 거의 게임 한 두억개 깔면 용량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TB를 집어넣겠습니다 대부분 용도에서는 PCI 3.0, 4.0 제품의 속도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가장 빠른 SSD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5.0 제품 써도 여러분의 게임 로딩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3.0 제품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진짜 제가 판매했는 제품이라서 이것보다 분량이 적은 거 없습니다 이 P31 제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고성능 제품 쓰고 싶은데요 어쨌든 난 고성능 제품 쓸래요 하신 분은 980% 가세요 990% 신형이 있는데 성 차이가 생각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2만원 비싸요 10% 이상 비싸죠 그러니까 그냥 980% 쓰시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거 원하시면 SN850X 쓰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P31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P31만큼 아주 낮은 발열과 확실히 적은 분량율까지는 아닌데 웬디 SM850도 분량이 적은 편인데다가 나름 준수한 성능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3번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부족한데 1테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PN9A1 이거는 분량이 조금 높긴 합니다 요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대부분 유저는 1번 저도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뭐 예산 부족하면 4번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에 맞춰 가야 됩니다 여러분 6800이나 4079 슈퍼 썼다면 이 700 같은 브론즈 파워로도 불편함이 없어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700 요거 하시면 될 거 같고 골드 입문 하고 싶어요 이제 CPU나 그래픽카드나 전력소변에 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전기료를 좀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골드급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750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뭐 S 파워라든지 요새 새로 나온 S 파워 두 개 있죠 스... 크... 파워랑 그리고 세... 고... 크... 파워랑 있는데 걔네들 솔직히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750보다 못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소자도 한번 봤는데 2차 출력단에 뭐 중고산 캡 넣고 그렇게 했더라고 대만산도 들어가 있고 여튼 걔네들 지금 해외리뷰 도 잘 없어요 잘 없고 그 CWTOM 이라고 하나 그 앞에 SX는 근데 최하위 플랫폼 쓰고 있습니다 골드 중에서 걔네들 별로 권장 안하고 싶어요 많이 클래시 2가 욕 안 먹고 무난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이거 내가 저거 판다고 더 남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돈 얼마 안 남아 근데 왜 저거 자꾸 추천하냐면은 골드 등급 중에 적당한 가성비에 그리고 적당한 불량율을 가지고 있어요 AS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거 굳이 추천 드리는 겁니다 괜히 저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랄까 물론 좀 좋은 거 쓰고 싶다면 이번이 짱입니다 하이드로 G 프로 같은 경우는 소음 이슈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끔 있던데 실제로 소음 문제로 AS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게 몇백 개가 되는데 아직 AS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냥 불량율 확연히 적고 시중에서 FSP만큼 인정받는 브랜드 잘 없습니다 얘가 3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3위 안에 그래서 돈 조금 더 주고 이거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혹은 시소닉도 만만치 않은 브랜드죠 특히 GX 라인업은 품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3번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CWT 오염 중에서 조금 상위 플랫폼 골드 등급 쓰는 MSI A750G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GL 제품은 하위 플랫폼 씁니다 G예요 G 이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 그냥 문화에 많이 클트 쓰거나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하이드로 G프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요 정도에서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4080 갈 때만 GX850이나 하이드로 G프로 850 가세요 일단 4080은 전력 소명이 꽤 높은 편에 속해요 300이 넘거든요 300이 넘고 그 전부 다 뭐 꽂게 됐습니까 12평 꽂게 됐습니다 그래서 ATX 3.0을 지원합니다 한 제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걸로 넘어가시고요 56번으로 75금 가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쓰시는 그래픽카에 따라서 맞춰 가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DS900 케이스는 순행 제품 쓰라고 솔직히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S40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순행 쓰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측면 펜 3개 후면 펜 하나가 기본 제공이거든요 두 케이스 다 근데 이 측면 펜이 바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번 쳤다가 꺾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세지 않아요 공내용 쓰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온도가 좀 높게 나와요 좋은 그래픽카에 넣으면 그래서 이 두 제품은 순행으로 갈 때만 좀 쓰시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라니 있죠 라니 SE 쓸 때 아니면 발키리 발키리 쿨러 이런 거 쓸 때 고를 때 쓸 때 가시고 공내용 쓰시는 분들은 L600이나 3100M V2 L600 Quiet DLX21 이쯤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쓰실 때 문제가 덜 생겨요 확실히 온도 잘 잡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번 견적은 FH에서 대부분 게임을 프로로 즐깁니다 R1400F 대비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용대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영상 편집 작곡 렌더링 개발 코인 단타 온쪽에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2번 견적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이겁니다 참고로 2번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번보다 대략적으로 20% 정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게임에 따라서는 6800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3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최소 20% 잘 나올 때는 3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QHD 시장용으로 쓰기 좋고 얘는 FHD 고주사율 또는 QHD 중에서 비교적 저주사율 모니터 쓰실 때 고울대 입문용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견적 차이가 50만이나 나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기지만 2번으로 가시는게 AI 쪽으로 그러니까 요새 AI 많이 쓰시죠 포토샵도 AI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자동 자막 생성 AI가 가능한데 2번쪽이 AI 쪽에서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실 때는 2번 가는게 좀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1번은 가성비 견적이고 2번은 다용도로 쓰기에 조금 더 좋은 견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옆에 견적은 그래픽카드가 4070Ti 10%로 바꿨습니다 거의 용도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프레임에서 또 20% 더 올랐어요 얘는 이제 QHD 165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그리고 4080Ti 10%로 바꾼거 그 파워를 850 넘는거는 300만원 견적 정도는 되는데 4K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상호부로 게임을 즐길 때 가는 견적 정도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이 견적들이 진짜 다용도로 쓰기에 무난하고 그나마 인텔 이슈에 조금 벗어난 i5군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적용해도 성능이 좀 덜 떨어지는 K 버전이기 때문에 인텔을 굳이 가시겠다며 이쯤에 선택하면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추천해도 괜찮은 인텔 CPU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서는 뭐 크게 바뀐게 없을텐데 이따가 고성능 인텔 라인업 가면 야 이거 신성조 엠디바 아니냐 이 소리 나올 정도로 인텔이 많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영상 앞에 설명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 보고 오십시오 자 이번에 엠디 견적입니다 엠디 견적은 너가 나은데요 멀티 성능이 별로 안 나파요 멀티 성능이 비교적 아까 13600KF나 14600KF보다 대략적으로 한 30-40% 낮아요 낮은 편인데 게이밍에서는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집에 레포트 쓰는 정도고 영상 감상하고 게임만 우선적으로 즐긴다 그런데 좀 가성비 있게 짜달라고 그럴 때 요 견적감은 좋습니다 CPU는 단일 품목입니다 7500F 쓰세요 이유가 있는데 7600KF로 가면 내장 그래프 있고 성능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성능이 0.2% 높아요 그거 가지고 체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게임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3만원 더 주고 7600KF 갈 필요 없고 7500F 쓰세요 혹여나 아 그래도 나는 인텔에 아까 이슈 있다는 얘기가 너무 걸리는데 인텔에 13600KF랑 비슷한 멀티 성능 가진 AMD건 없냐 그러면 7700KF가 됩니다 멀티 성능 많은 차이 안나요 지금 인텔이 성능이 높은 보기 때문에 많이 차이 안나거든요 그 경우에만 7700KF를 보시고요 제외하고 전부 다 7500F 가세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시고 쿨러는 7700KF 쓰든 7500F 쓰든 디쿨 AG400 이면 커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써보고 싶다 싶으면 그냥 어셋이 120 정도 가세요 수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PBO 갈 필요 없습니다 성차이 거의 안나거든요 보지 마세요 그냥 공랭이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보드는 B650 MK 추천드릴게요 메모 슬롯 4개인데다가 M.2 슬롯 2개에 M.2 방열판도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RGB 헤더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 저렴한 가성비 보드입니다 무난하게 쓸만해요 지금까지 이슈도 없었고요 분량도 적습니다 요거 쓰시고요 요거 쓰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쓰고 싶다 그럴 때 이상한 거 선택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뭐 RSG라든지 립타이트 이런 거 걔네들이 나아지는 점은 전원부가 조금 나아지고 확장성이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옵션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CPU 등급에서 전원부 나아진다고 뭐 전기료가 아껴지거나 아니면 CPU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 보드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프로라든지 아니면 립타이트라든지 RS라든지 요런 보드 20만원 중반대 그 아수스 ME보드 이런 거 이런 거 가지 마시고요 박효포 보드까지 확연하게 올라가십시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그럼 이걸로 올라가면 뭐가 다른데요 일단 현전화는 모든 CPU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새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CPU가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전원부가 훨씬 좋아요 훨씬 지금 올라가는 수준 아니라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운드가 고급 사운드 칩이 들어가 있어요 20만원대 중반대는 고급 사운드 칩 들어가는 게 하도 없거든요 박효포가 27만원으로 30만원 이하에서 고급 사운드 쓰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에요 요거 가시고 요거 또 블루투스 와이파이 광출력 이런 거 다 지원하는데다가 엔다트 슬롯에 방열판도 다 지원하고 준수한 크기의 전원부 방열판도 가지고 있고 펜헤더도 많은 보드입니다 요걸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픽 슬롯이 바짝 붙은 게 아니라 한 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시면 좀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두께가 68mm가 넘어가는 놈을 쓰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하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대부분 그래픽은 그냥 짱짱이 되겠죠 그 차후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괜찮은 보드가 그리고 두꺼운 그래픽 쓰겠다 혹은 아니 저는 뭐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풀사이즈 보드 쓰면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런 분들은 터프 쓰시면 됩니다 어 박효포 보드 4만원 정도 비싸긴 한데 이건 풀사이즈 보드라서 그래픽카드가 뭘 꼽든 간섭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차후 업그레이드하기에 용이하고 얘도 사운드가 그래도 중상급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시고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면 2,3번 선택하시면 된다 혹은 사운드 좀 좋은 거 쓰고 싶으면 2,3번 선택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800 팅그룹 메모리나 삼성전자 4,800 메모리 우선 추천드리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5,600 메모리 써도 되긴 됩니다 5,600 메모리하고 4,800 메모리는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5,600 메모리 쓰면 5,600이니까 성능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5,200으로 낮춰서 적용되고 왜 그러냐면 AMD 공식 지원이 5,200까지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4,800이랑 비교했을 때 5,200일 때도 성능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메모리 4종 다 사봤습니다 영상 보십쇼 그거 보시면 되는데 5,600 메모리가 인식 이슈가 가끔 생깁니다 한 100개 2,3개 정도 생기도 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컴퓨전 국내에서 제일 컴퓨터 많이 파는 그곳은 한 1% 정도는 당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슈를 초보는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 컴초보는 4,800 메모리 쓰시고요 업자한테 사시거나 내가 컴퓨터 좀 안다 메모리 이슈 같은 거 체크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600 메모리 써도 됩니다 그리고 3번 이게 지금 AMD에 쓸 수 있는 표준 메모리 중에서 제일 속도가 높은 놈인데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속도 높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3번 쓰세요 참고로 여기에 XMP 메모리 집어넣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성찰이 별로 없거든요 4종 메모리 다 샀다 그 내용에 보면 XMP 메모리도 있습니다 괜히 돈 더 투자해서 XMP 메모리 가지 마시고 1,2번 선택하시고 거기에 살짝 오버에 쓰시거나 그냥 노멀하게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산 따라 가는 겁니다 140만원대 견적일 때는 RX 6800 가시면 됩니다 QHD 입문용 QHD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입문용으로 쓰시거나 혹은 FHD 144 정도에 적합한 그래픽카드입니다 다만 라데온을 써본 적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뒤에는 180 견적입니다 180 견적 정도 박으실 수 있으시면 40치고 슈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인텔로 갔을 때는 210 정도 견적이었죠 그러니까 한 30만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AMD가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있는게 느껴지죠 그래서 40치고 슈퍼 넣었을 때는 QHD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고사양 게임하기에 적합한 견적이고요 3번은 4080 슈퍼인데요 이거는 이제 4K용 견적이겠죠 이 견적 갔을 때 경쟁사보다 한 20만원 싸게 4K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070K 4070K 슈퍼가 아예 없을텐데 왜 7500에 안 넣었느냐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 그래픽카드 쯤 되면은 여러분 QHD에서 160프레임이 나옵니다 QHD 160프레임은 7800 정도 돼야 커버가 됩니다 사실상 14600K도 좀 더 커버가 덜 돼요 그래서 7500에서 쓰기에는 좀 프레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230만원 200만원대 견적 200에서 230만원대 견적이라고 검색하고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 CPU가 꽤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500F급에서 4070Ti나 4070Ti 슈퍼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SD는 마찬가지입니다 알죠 제가 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인텔에서 그래서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웬만하면 1번 가세요 분량이 안 나니까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 인텔 견적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텔 견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적어놓은 대로 가세요 4075, 4075 슈퍼는 이 정도급에서 4080 슈퍼는 이 급에서 선택하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공략 밖에 안 쓰잖아요 공략 밖에 안 쓰니까 앞에 있는 DS900이나 S406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쓰고 싶다면 라니 SE 같은 순행으로 변경하십시오 케이스는 이쯤에서 고르세요 L600 3100M V2 L600 QUIET DLX-E 이 정도에서 고르세요 각 케이스 특징을 얘기 드릴게요 그냥 L600은 옵션이 좋진 않습니다 전면 시 타임도 없고 LED 컨트롤 가능한데 케이스 강판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요 그리고 공략으로 짜기에는 쿨링 성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단편도 두 개 제공해 주거든요 전면 세개 후면 안에 나름 준수한 그냥 가성비 메시안 케이스다 생각하면 되고요. 3100M V2는 일단 펜 성능 자체가 이 L-100보다 좀 더 좋습니다. 대신 소음이 조금 더 있어요. 전면 C 포트도 제공하고 간판 두께도 L-100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분명히 3100M V2는 살만한 제품인데요. 다만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쓰인 게 좋습니다. L-100 Quiet는 그냥 L-100에 저소음 버전입니다. LED 없는 펜 전면에서 후면에 하나를 제공해주는데 3R의 살런스 펜을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쿨링 성능은 그냥 쏘쏘. 아주 좋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된다. 메시 타입이기 때문에 대신 소음이 좀 줄어든다. LED가 없다. 그런 거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DLX1 같은 경우에는 간판 두께가 지금 이 4개 중에 제일 두껍습니다. 제일 두껍고 거기에 상단 포트의 품질도 만족할 만하고요. 도색 마감이나 펜 분량율도 적고 펜 속 조절 LED 연동 이런 게 다 되는 나름 준수한 가성비 좋은 10만원에 가까운데 가성비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만족할 만하게 쓸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7500F의 공랭 AG400이겠죠. 게다가 B650 MK 6800K 그리고 700W 파워 이걸로 가도 안 부정합니다. 16기가 램 두 개 넣으면 대충 부품 가격이 140만원이고 실 구매가 한 145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일 텐데 경쟁사의 13500F와 비슷한 게임 성능 13600K랑 비교해도 많이 차이 낫나요. 조금 처지는 그런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 6800F와 조합하면 현실점에서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경쟁사의 제품 짜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플러스 인텔 이걸로 짜라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고요. 차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왜? 다음 세대 지원해준다고 오피셜로 공헌했거든요. AMD는 보드가 다음 세대 CPU가 지원이 됩니다. 윈도우 10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윈도우 10이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 코어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FHD 1사선 노리거나 QHD 100 정도 노려서 게임하고 싶으면 이 140만원 견적가면 정말 나이스해요. 다만 라디오는 알죠? 라디오는 쓸 줄 아시는 분만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4권 8권 슈퍼로 바꿨거든요. 408권 슈퍼는 3090하고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QHD 144 모니터 쓸 때 적합하고요. 4K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게임 성능이 확실하게 좀 나아졌다 정도 보면 되는데 그만큼 비용도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픽은 408권 슈퍼 쓴 건데 4K 입문용 4K에서 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으면서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이거 쓰시면 경쟁사 대비 한 20만원 정도 세이브하면서 4K를 즐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AMD 가성비 게이밍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뒤에는 인텔 고성능 PC 인텔 고성능 PC 짧게 가겠습니다. 왜 짧게 가느냐 지금 이거 원컴 방송도 괜찮고 렌더링 영상편지 다 괜찮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패치하고 난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짧게 절망했습니다. 이번 달은 솔직히 크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14700K 꼭 이걸 가야되는 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영상편집하시는 분들 퀵싱크 써야되는 분들 아니면 프리미어 계열 쓰시는 분들 이게 성능차가 걸려도 프리미어 계열에서는 좀 더 빠릿하거든요. 프리미어 프리미어 쓰는 건 뭐 있죠? 어도비 계열 그러니까 프리미어 계열이나 어도비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계열에서 조금 더 빠릿하기 때문에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에서 고런 분들만 이거 한번 권장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14700KF 그리고 퀵싱크 쓰실 분들은 14700K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i9 특히 지금 이슈가 있고 베이스라인 적용하면 가장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i7보다 이슈가 더 많이 터집니다. i9이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시고요. 쿨러는 라니 SE360 크라이켄 360 H170I 엘리트 이 중에 쓰시면 되는데 소음은 얘가 제일 적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크라이켄이 그냥 중간 정도 소음에 준수한 상급 고장 안 나는 쿨러고 라니는 그냥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 셋 중에 선택하시고 예산에 따라서 보드는 그냥 Z790 플러스세요. 왜 이거 쓰라고 했냐면 지금 베이스라인이 그나마 성능이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놈은 아수스 보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베이스라인이 있죠. 임시 해결이지만 그거 적용했을 때는 아수스 보드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Maximus Z790 다크히어로 이거는 오버클러닝 용보인데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텔은 오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버하면 불량이 생긴다고. 높은 전압과 높은 전력이 CPU의 불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볼 필요 없고 그냥 1번 가시면 됩니다. 다들. 메모리는 하이닉스 5600 메모리 2개나 아니면 Tingle 5600 메모리 2개 쓰세요. 지금 SA 전압이나 IO 전압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XMP 메모리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넣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분 누굽니까?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 XMP 메모리 1번 넣지 마시고 1,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여러분 예산이 310만원이다. 그럼 4970Ti를 가셔야 됩니다. 310만원이면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340만원이면 350에 가까운 340만원 정도면 이제 408고 슈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4K 입문용 혹은 QLCD240 모니터 쓰시는 분들 가시면 될 거고 여러분 예산이 500만원 중반이 되면 4090 갈 수 있습니다. SSD는 여기서부터는 꼭 P3S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990 Pro 써도 괜찮을 것 같고 SN850X도 괜찮은 것 같아요. PCI 4.0 제품 쓴다고 크게 변경되는 건 없는데 이런 SSD를 2개 꽂아서 파일 옮긴다면 분명히 빠름을 느낄 수 있어요. 1개 꽂았을 때는 체감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용도 쓰신다면 2,3번 선택하셔도 되고요. 게이밍용도 쓰신다면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GX850은 4070TL 슈퍼나 4080 슈퍼용으로 권장드리고요. 이것보다 조금 저렴하고 비슷한 품질을 가진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FSP-G-PRO 850 이것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쓰시면 됩니다. 4090 쓸 때는 1000W가십시오. CPU 전력소면 꽤 높기 때문에 300W가 인접 쓰기 때문에 또 4090도 마이선에들은 4,500 쓰거든요. 이것 좀 가셔야 여러분이 소음에 덜 시달리고 쓸 수 있어요. 추천 제품은 하이드로 G-PRO 1000W 또는 RM1002 커세요. RM시리즈 좀 유명하죠. 품질 좋기로. 이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냉클러 쓰기 때문에 케이스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쓰셔야 되는데 조금 저소문 쓰고 싶으면 L600 QUIET 그리고 평범하게 옵션 많게 무난하게 쓰고 싶으면 DLX1 좀 이쁘게 쓰고 싶으면 ML420PU 그리고 튼튼한 케이스에 오랫동안 포트 분양 없이 쓰고 싶으면 P600S 감성을 가지고 싶으면 H9FLOW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선택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H170i 있죠. 그거는 420라디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셨다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360은 이거 싹 다 가도 되는데 420은 ML420 아니면 7000D 아니면 PFS 전면 장착 이렇게 이 세 개 중에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견적자면 14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의 제품입니다. 게이밍 성능도 좋고 싱글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더 좋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환경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나마 I9 대비 베이스라인에서도 성능자가 덜 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용대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4080이나 4090과 좋아했을 때는 4K에서도 어느정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뭐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AI 돌리기에도 괜찮은 PC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좋은 PC야 생각하는데 지금 AMD 흠적은 일단 X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X제품은 게임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멀티 성능은 3D 제품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냥 X제품이 음... 그것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X제품하고 3D제품하고 가입 차이가 별로 안 나니 웬마음 다 3D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 자금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X제품으로 변경하세요. 3D제품 말고 순수 자금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쿨러를 꼭 순행으로 가십시오. 우선 게임밖에 안 한다. 순수 게임 정도는 7800X3D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게임도 하고 어느정도 작업도 해야 된다. 7900X3D를 보세요. 그리고 준수한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게임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795X3D를 보시면 됩니다. 게이밍 성능은 얘가 제일 좋고 이거하고 거의 차이 없는 게 이거고 얘는 좀 떨어집니다. 다만 멀티 성능은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CPU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제품 같은 경우에는 쿨러를 RC1900 써도 되긴 하거든요. 대신 이거 쓸 거면 케이스를 매우 쿨링이 좋은 케이스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7800X3D 빼고는 7800X3D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행 쓴 시인 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7800X3D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RC1900 쓰세요. 이거보다 높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쿨러는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크라이켄이 무난한 초기 분량 좋은 고성능 순행이고 여기서는 가성비하고 좀 멀어지니까 고급 제품보다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면 라니 SE360 혹은 GL발키리 360 가시면 됩니다. 보드는 아수스 터프 보드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픽카드 가능성도 없고 사운드도 중상급 들어가 있고 전원부도 중상위 정도 되고 차후 업그레이드하기 용이하겠죠. 조금 더 옵션이 좋은 보드를 쓰고 싶으면 US 포트 많이 지원해주고 M.S 슬롯이 무려 4개나 지원이 되고 그런 데다가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지원하는 데다가 고급 사운드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제거도 편하고 뭔가 옵션을 다 제공해요. 디버깅 코드도 있고 바이오스 리셋도 있고 웬만한 어둡지 않은 XU70 2보도 좋습니다. XU70 2나 XU70 30만원 40만원 선택할 때 이거 가는게 훨씬 품질이 좋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진짜 고급 보드 쓰고 싶으면 기가베트 XU70 2 어로스 마스터 정도 가세요. 그래야 2번을 이길 수 있어요. 40만원 50만원짜리 2번 못 이깁니다. 여러분 7세 좋다고 보드 품질이 좋은게 아니에요. B69015도 웬만한 기능을 다 지원해요. AMD는. 인텔하고 달라요. 인텔은 비보드에서 지원 안되는 기능이 많은데 AMD는 거의 없습니다. 지원 안되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2번 선택하시고 USB 포트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3번 갈 만해요. 3번 가시고요. 램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5600 메모리를 꽂아봤자 어차피 5200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수동으로 오버하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수동으로 오버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제대로 연산이 안되서 오류로 발생하거나 블루스 크레인이 뜰 수가 있습니다. 5600 메모리를 5200으로 자동 적용된다 하더라도 인식 블랙이 가끔 생기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대충 100개 중에 2, 3개인데 완전 초보분들은 그런 것도 못 잡을 테니까 그냥 팅그룹 메모리 4800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5200 메모리 가도 되는데 실제로는 성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4종 메모리 다 사봤어요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하고 보시고요. 어느 정도 체감 차이 나는 램을 쓰고 싶으면 이 6000 엑셈피 메모리 쓰세요. 네오 제품은 아닌 거 써도 제가 추천한 보드에는 다 호환되니까요. 서린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6000 메모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G스킬 6000 6400 메모리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6800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6000 메모리만 쓰세요. 그중에 웬만하면 G스킬 메모리 만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이 보드들 적용이 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9Ti는 QHD165 4080 슈퍼는 QHD240 또는 4K100 4090 같은 경우에는 4K144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7800도 있긴 한데 7800은 QHD에서 4079Ti는 슈퍼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냥 넣어봤어요. 예산 부족하신 분들 한번 써보라고 왜냐하면 이 고가형 견제기에서 분명히 예산 부족해서 10필만 좋은 거 쓰고 덜카 낮은 거 쓰시다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은 건데 일단 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총 예산이 300 정도 되면요. 7800X3D에 4070 Ti 슈퍼가 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300 초중반쯤 되면 7900에 4080이나 7800X3D에 4080이 가능합니다. 4080 슈퍼 그게 갈 수 있고 여러분 예산이 500 정도 돼야 500 정도 돼야 7900X3D에 4090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따라서 혹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SSD는 여기쯤 오면 P3211TB를 꼭 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여유되시면 9900% 1TB 고성능에 불량도 없는 제품 그리고 펌웨어 이슈도 벌써 해결됐어요. 1년 전에 이거 가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 쓰고 싶으면 SM800X3D 이거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TB 짜리도 있습니다. 얘네들 파워는 여러분 사용하는 글카에 맞춰서 가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인터넷에서 설명했으니까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맞춰서 가시고요. 케이스를 추천드리자면 AMT 쪽은 480 라디오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케이스 아무거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 소음을 원하시면 제일 가해있는 Define7이나 Define7X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좀 두껍고 튼튼하고 포트 고장이 덜 나는 고급 케이스 쓰고 싶다면 PU-X 이거 가 보시고요. 이거 가면 아 이게 좀 비싼 케이스구나 느낌이 들어요. 감성적인 케이스 쓰고 싶다면 H9 플러그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상단 하단 다 뻥 뚫려있는 타입이라서 측면에 흡기도 되고 이게 어항형 케이스 추게면 쿨링이 좋아요. 이거에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AML420 뷰도 괜찮아요. 근데 품질 차이는 조금 있죠. 마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가성비로 DLX2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케이스는 이러면 가고 싶은 거 아십시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일단 7800X3는 경쟁사 i9하고 게이밍 성능이 맞먹거나 조금 앞섭니다.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중간급의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무난한 멀티 성능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용들에 적합하고 주로 게임을 즐길 때 가면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프레임 방어 잘해줘요. 요거에 4079Ti 슈퍼스 쓸 때는 QHD-160 4079 슈퍼스 쓸 때는 QHD-144 그리고 여기서 4090 넣으면 4K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는 7900X3D 넣은 건데 이거는 어떠한 작업에서도 경쟁사의 i9나 i7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i9이 크게 높은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적용하면 거의 이 i9하고 7900X3D하고 성사의 거의 없거나 7900X3D가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점가용 CPU라고 보면 돼요. 작업도 잘 들어가고 게임도 잘 들어가고 여기에 4080나 4090장착하면 작업과 게임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PC입니다. 다만 비용적으로는 좀 비싸겠죠. 500만원 굉장히 나옵니다. 이제 뭐 점가용 렌더링 인코딩 이런 거 다 돌리더라도 인텔보다는 이슈 없는 엔드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가성비 인텔리 좋다고 추천했었는데 그때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하 답답하네요. 다음 세대 인텔리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실제로 쓰는 PC인데요. 로또 되면 사는 PC인데 로또 안된다 샀어요. 장가가기 전에 이제 장가가서 비싼 PC 한 번에 못 지르겠죠. 7900X3D 거기에다가 크라켄 엘리트 쓰고 있습니다. 크라켄 엘리트가 비교해서 소음도 낮고 이쁘거든요. 온도도 표시되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익스트림 보드 쓰고 있는데 익스트림 보드는 단종돼서 여러분은 산다 가면 히어로 사야 될 거예요. 고급 보드라서 LED도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옵션도 빠지는 거 없이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하이닉스 4816개가 두 개 쓰고 있는데 32개가 두 개 아니고 왜 16개가 두 개요 하는 분 가끔 있을 텐데 32개에 두 개 꽂으면 인식불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6개가 두 개 놓고 그냥 자원 컴퍼니 박렬판 꽂아서 쓰고 있어요. 내모보고 살짝 했습니다. 4090 쓰고 있는데 저는 비싼 거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취향 꺼 사세요. 저는 펠리 꺼 쓰고 있습니다. 좀 저렴하게 그리고 SSD는 P41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게 주 하드로 쓰면 그러니까 C 드라이버로 쓰면 쓰기 속도가 절반이 되는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늘 발생한 건 아닌데 그 이슈가 있어서 이번 달에는 우선 추천에는 안 놔놨어요. 근데 솔직히 D 드라이버로 쓰면 그런 증상도 안 생기기도 하고 모든 제품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고 싶다면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얘가 가격 대비 성능은 좋거든요. 분량도 거의 없고 이거 두 개 썼어요. 거기다가 파워는 116배가 더 파워 솔직히 이거 오버예요. 이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통 1000W 파워가면 남아놉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케이스는 Define 7 엑셀러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케이스는 토크 케이스입니다. 토크 케이스는 너무 취향이 타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만한 건 요 케이스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짜면 이걸로 방어 안 되는 게임은 어떤 PC 들고 가든 방어가 안 되고요. 이걸로 잘 안 돌아가는 작업은 어떤 PC 들고 가든 작업이 잘 안 돌아갈 겁니다. 최고급 PC예요. 하... 근데 이거는 출장하기 힘들지. 그냥 상상으로 가장 좋은 PC는 어떨까 라는 마음을 먹고 짜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렇게 이번 딸도 이슈까지 다 읊어드리고 4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PC까지 전부 소개시켜 드렸어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까 생각하니 좋아요 한 번쯤은 부탁해도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파가십시오. 여러분 저 갑니다. 빠이빠이 제거는 시간대까지 공부한 시간대까지 encourage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냈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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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